네 이당가수님은 혹시 뭐 산을 좋아하십니까? 산?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냥 그런데 특히 노래 본인 타이틀곡도 천서상연가 두번째 노래도 바로 내장산이라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 별로 산은 안좋아합니까? 앞으로 좋아해보려고 네 앞으로도 뒤로도 하여튼 뭐 제가 볼때는 이당가수가 서창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? 추부탕집도 하고요 네 추부탕도 뭐 네 그냥 아 추부탕만 하는게 다른것도 하죠? 네 조금 안좋아 네 어떻게 요즘 영업은 잘되십니까? 아휴 지금 시국시국인만큼 많이 힘들죠 아 잘 안된다 네 앞으로 여러분 혹시 추우탕 먹고 싶은 분들은 멀리 서창에 인근에 자제하고 있는 이당가게 오시면 네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볼 때는 10% 한번 디스카운트 네 20%까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당가수 앞으로 천서상연가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은 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두번째 무대 함께합니다 Have you ever be to 내장 모팅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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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이 내 자리지 않아 저녁몰을 불길 타는 우리의 이 땅가운 의해를 지나 난 모습에 사연이 일러 서리서리 눈물이 있다 대장사 새풍속 밤새로 둥지를 찾아 나의 길을 저어 나온다 밤새로 둥지 밤새로 둥지 나를 찾아올까 난 매장산으로 밤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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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길을 접는다 가을의 빛물을 흙이 다 품수면 찾아올까만 우리 나를 찾아올까만 내 상산으로 감사합니다